그 학생들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 동학 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몰락한 양반 체제우가 만든 거에요 근데 체제우가 이때 당시에 무슨 사상을 강조했냐면은 유교 불교 도교 합쳐서 천주교를 결합한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중심 사상이 인내천이고 체제우가 처형을 체제우가 처형당하자 동생 최시형이 수습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동경대전 용담 유사 이거 중요하다 이거 보기에 많이 나온다 했다 포접제를 만들어서 동학 내 통신망을 이용했어요 이눙희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 정도 했긴 망정이다 반쯤 가서 녹화하려고 했으면 난리 났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포접제를 통해서 동학을 믿는데 숨어있는 사람들끼리 연락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동학들이 모여서 종교적 자유를 달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동학 교조 운동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이거를 가로로 적으세요 가로로 칸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거에요 공주삼례지폐 하고 옆으로 쓱 그 다음에 보은지폐 이런식으로 하는건데 이걸 내가 정리해 놓은게 있나 잠깐만 찾아볼게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렇게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잠시 자 자 자 음 음 이렇게 편한거에요 이렇게 공주 삼례지폐 해 놓고 옆에다가 떠끗고 그 다음에 보운 지폐 해 놓고 밑에다가 쭉 내용 적고 쭉 해가지고 고북밀란 적고 밑에다가 쭉 내용 적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자 볼게요 자 다시 화면 들어와서 고부밀란 고부밀란 때 조병갑에 갑질이 있었어요 조병갑의 갑질 그래서 조병갑의 갑질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비문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학생들 수령 74라고 들어봤죠 수령이면 해야되는 일 7가지 이런것들이 있었는데 조병갑이 조병갑이 수령 74의 내용 중에 그게 있잖아요 농업을 발전시키고 오내기법을 하니까 저술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저술지를 만든것까지 좋은데 저술지에 물값을 낼까요 안낼까요 안내요 근데 물값을 안내는데 얘는 이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물값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화가 날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전봉준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사또 이러시면 안됩니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조병갑이 열받아가지고 어디에서 와가지고 이런 행패냐면서 그 전봉준의 아버지를 막 때려요 그리고 때려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때 뭐 권장을 맞았다고 하는데 권장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당시 전봉준이란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게 이제 동학 가뜩이나 동학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난게 이제 동학놈미운동인데 잠깐 동학놈미운동을 좀 깊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게 어느 파트를 보냐면요 이쪽 파트에 보면은 이건 시험이 안나오지만 이때 동학이 둘로 분리되요 동학이 이렇게 분열이 되요 그래서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북접이라는 사람과 남접이라는 세력으로 분리가 되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판서를 보면 이런식으로 분리되는거지 잠깐 판서를 볼게요 자 봅시다 보은집회 이후로 동학이 두개의 세력으로 분열이 되는데 동학이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동학이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북접이라는 세력과 남접이라는 세력으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접은 뭘 강조하냐면 종교적 자유를 강조하고 남접은 북접 남접이라는 얘기는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학생들 북접 남접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남접에는 정치적 성향을 띄게 돼요 학생들 다시 얘기한다 북 북접 남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동학이야 근데 북접은 무슨 성격 남접은 무슨 성격 그거 공부하지 말고 남접에 누가 있었냐면 전봉준 이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접에는 누가 있었냐면 최시영 최재우 최재우 동생 최시영과 나중에 민족 대표자 3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손병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북접 세력이에요 남접에는 전봉준 이렇게 있었고 그런데 이게 바로 고부 밀란이 터졌는데 이 고부가 어디 있냐면 전라도의 고부에요 전라도 이게 전라도에요 전라도 근데 이 고부가 그때 당 전라도에서 수령하는게 뭐 그때 당시에 이러한데 전라도에서 수령하는 것이 중앙 관리보다 낫다는 말도 있었어요 왜? 전라도가 뜯기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전라도에서 수령하고 있던 조병갑이 갑질을 하니까 당시에 동학을 밑두 있던 전봉준이 조병갑을 향해서 난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고부밀란이 되는거에요 그게 바로 고부밀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다 고부밀란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좀 볼게요 자 조병갑의 갑질로 당시에 그 농민 그 전봉준이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 봉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동료들한테 편지를 보내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사발통문 사발통문 이에요 사발통문 사발통문이 뭐냐 요거예요 사발통문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질문하는 학생들 있는데 전봉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몰락한 양반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잔반이 겠죠 잔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금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그럼 요렇게 적혀 있는거 나오면은 동학을 찍어야 되요 그럼 통하게 뭘 찍어야 되겠어요 포접제 용담 주사 이런거 찍어야 되겠지 학생들 동학은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동학은 이때까지 한번도 안 빠진 적이 없어요 동학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근대사에서 그러면 동학은 어떻게 시험에 나와요 순서 나열하는거 순서 그러면 당시 동학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할 건데 그러면 지금 동학이 나는 일으켰으니까 동학운동 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동학논미운동 이라고 해요 하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지금부터 제가 할거에요 자 봅시다 자 고부밀란 때 사발통문 요거 중요하다 요거 그 다음에 백산에서 집결을 하게 되요 백산에서 집결 이게 뭔 말이냐면 동학이 나는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불만이 쌓여 있던 농민들이 대거 가세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백산 집결인데 이 백산 집결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백산 집결을 뭘 알아야 되냐면은 당시에 이 고부밀란이 터지자 백성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고부밀란이 터지니까 정부가 이걸 조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조사하러 왔다가 이 모든 책임은 전봉준에게 있다고 전갈을 시켜요 그렇게 전갈을 시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동학은 더 난을 크게 일으키고 그게 백산 집결이에요 여기에서는 몇 십 명이 했다면 여기에서 이제 수천명이 하는거에요 수만명이 하는거에요 그래서 정부의 태도에 여기서 정부라는건 밀심입니다 정부의 태도에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뭘 주작했냐면 재폭군민 폭압된 정체에서 백성을 구하다 그 다음에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학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진격을 하게 되자 이제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서 황토현 전투가 일어납니다 황토현 전투 이 황토현 전투 일어났는데 이건 정부군하고 여기서 정부 라는거는 그 그 뭐야 조선군대 얘기합니다 정부군대 이제 동학군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동학군이 이기게 됩니다 이거 왜 이기게 됐냐면 당시에 정부군이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이 정부군이 동학군을 좀 절로 봤어요 그러니까 좀 약하게 봤다고 근데 이때 당시에 동학군이 이제 무장한 무기를 보면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겠다 왜 동학 문미 운동이에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걸 다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어디에서 모였어요 백산에서 모였죠 백산 백산에서 모였는데 여기서 모이라고 한 애가 누구야 동학이죠 근데 밑에 누가 온거야 농민들이 온거죠 그래서 동학이 지도부가 된거에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나 하는거에요 내가 동학을 안믿고 있었지만 기존의 정부의 형태의 불만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 향해서 비판적으로 나오다가 그걸 이제 앞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동학이라고 하니 내가 이제 동학을 믿겠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게 바로 이제 동학 음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백산에서 직결을 했고 그 다음에 황토연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황토연 군대에서 이제 동학이 이기게 되는거죠 그 동학이 이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전주성으로 들어가게 되는거에요 전주성 근데 전주성에 입성한게 조선의 입장에서는 두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조선정부 내에서는 자 봅시다 첫번째 전주성에 이제 입성을 하게되요 전주성에 입성을 하게되는데 입성한게 조선정부에 어떤 의미가 있냐 첫번째 전라도를 모두 잃은거에요 그냥 두번째 여기가 전주이시의 그거 잖아요 전주이시 그러니까 조선의 시작이잖아 조선의 심장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태조이성계에 어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제 경기전이라고 하는데 어전이란거 뭐냐면 태조이성계에 그 태조이성계에 그림을 그려놓은것이죠 그게 경기전인데 어떻게 된것이냐면 한번 볼게요 하지만 경기전은 지난번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보기로 이거 확대가 안되네 요렇게 되어있어요 경기전 가면 진짜 요렇게 여기 들어가면 태조이성계에 이렇게 어전이 있어요 어전 그래서 여기를 이제 뺏겼다는 것은 이제 자기 조상님들이 쉬는 곳을 뺏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동학의 정부의 입장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찾을 힘이 없다는게 문제겠죠 그래서 얘 또 중요하다 이걸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민시정부가 민시정부가 개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전주화약을 맺게 되는데 전주화약이라는건 뭐냐면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여러분 책 187쪽에 보면 동학이 내세운 4가지 조약이 있는데 4가지 목표 이런게 있는데 볼게요 행동강령 자 사람을 죽이지 말자 가축을 잡아먹지 말자 부모에게 공경하자 그 다음에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자 군대를 몰고 가서 권세가를 죽이자 여기서 권세가는 누구겠어요 민시죠 민씨 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데 자 이때 당시에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부적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 총을 총알을 피해간다고 믿었대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때 당시 동학군이 했던 이게 이게 닭집인데요 학생들 이 닭집에다가 솜하고 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걸 굴려가지고 이제 저기 총알을 쓰면 여기다 총알을 박히게 해가지고 쭉 미른 다음에 저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막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자 지도에 보면 다 전라도에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라도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이 오게 되는데요 자 봅시다 지금 보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누가 민씨 정권이 근데 지금 청나라 군대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일본 군대도 오는 거야 자 여기서 질문 이게 중요해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가 오는데 일본 군대도 온대 이게 뭐 무슨 조약이에요 이게 중요해 이게 무슨 조약이에요 이게 무슨 조약이에요 그렇죠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군이 이제 어떻게 한다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의 입장에서는 잘 들으세요 동학의 입장에서는 동학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가 않아서 이제 정부랑 동학이 화해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의 약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 우리는 나는 외웠는데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책으로 보면 이게 전주 하약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그러니까 서로가 화해를 하려면 제시를 해야겠지 동학이 정부에 이걸 제출 정부에 정보에게다가 뭘 제출하냐면 폐정개혁안을 제출해요 폐정개혁안 그러니까 네가 고쳐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걸 제출하게 돼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봅시다 동학 또는 정부와 원안을 씻고 서정 정치에 협력한다 탕관오리에 재산을 엄징한다 횡포한 부호를 잡는다 부호는 부자입니다 불량한 유산과 양반을 징권한다 뭐 이런 건 다 알겠죠 근데 이제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는 거는 이제 신분제 다파를 주장하는 거고 칠종천인 특히 요거 백정이 쓰는 평양갓 평양갓이 뭐냐면 요거요 백정이 쓰는 백정이 쓰는 또 가시 따로 있거든 그럼 이걸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이고 백정이네 하면서 이런 거요 그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은 구동매에 엄마 아빠가 백정이에요 백정 미스터 션샤인도 내가 한번 분석해 줄게요 오늘 그걸 보면서 그 근대사 조선시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좀 잡아볼까 해요 청산 과부 과부의 재원을 허용한다 뭐 이러고 여기 토지를 평균군작한다 그럼 이거 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갑신정변은 중앙 부처 개혁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동학은 농민개혁의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겠어요 보면 동학은 농민개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부가 들어주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정부는 폐정 정부는 이를 수용합니다 수용을 해서 이제 뭘 하냐면 이를 수용하여 이제 뭘 만드냐 이게 중요해 정부는 교정청 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동학의 얘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정부 기구를 만들게 되고 자 이게 중요하다 동학은 잘 들어야 돼 이게 잘 들어야 돼 자기만의 통치 기구를 만든다고 해요 그게 뭐냐 집강소 집강소라는 거예요 집강소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동학이 이 지역을 점령했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동학이 통치하겠다고 전라도 이 일대는 이 일대를 이제 동학이 통치하게 되면 이 지역에다가 통치 기구를 만들 건데 그 기구의 이름이 직강소라고 그러면서 이건 나라를 세운 거야 전라도만 동학이 통치하는 거야 이 전라도만 동학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학의 한계예요 자기들이 이걸 이렇게 큰일을 벌였으면 나라를 바꾸고 뭔가 새로운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라도만 동학이 통치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이게 동학이 더 발전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동학은 직강소라는 걸 설치하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순서 황토연 전투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직강소 설치 이게 시험에 나왔고 전주선을 입성하고 나서 이후의 일을 고르시오 하면 이제 교정청 설치 이런 것이 시험에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제 직강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 보냐면 189쪽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1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경복궁이 점령당합니다 자 경복궁이 왜 점령당하냐 갑자기 자 이때 당시에 일단 이것 좀 볼게요 이것 좀 적어볼게요 이때 이제 전주 화약이 전주 화약을 맺고 그리고 조선 정부는 각 국가에 여기서 각 국가라는 것은 청나라와 일본에게 이제 돌아갈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청나라는 뭐 뭐 알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이때 당시에 일본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전라도를 동하기 점령함으로써 막대한 무역에 피해를 입었고 또한 군대를 출동시킴으로써 출동시킴으로써 그 출동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 뭐라 할까 비용이 들었다는 거죠 이를 조선 정부에서 책임져 달라고 했어요 그 당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겠어 뭐래 했겠지 우리 정부에서는 뭐래 안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그러자 이제 이제 일본이 이제 경복궁을 공격하게 돼요 이제 이러한 걸 안해줬다는 이유로 그래서 경복궁을 공격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경복궁이 점령을 당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고종과 명성왕후가 이제 포로로 잡히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의 영향이 커진 거예요 일본의 영향이 커진 거죠 자 일본의 영향이 커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본 영향이 커지니까 이제 청나라가 철수를 일본에게 철수를 요구했고 일본은 이제 한번은 됐다 우리 이제 붙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청의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청의전쟁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청의전쟁 청의전쟁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청의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경복궁이 점령 당하게 되는데 이 경복궁 점령 당하면서 이제 고종과 명성왕후가 포로가 되고 청의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1차 갑오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책 189쪽 자 요거 일본이 경복궁 강제 점령 요거 중요하고 학생들 이때 명성왕후가 시해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되는데 자 지금도 설명을 잘 들으세요 1차 갑오개혁 때 아무리 1차 갑오개혁을 왜 했냐 일본의 요구 때문에 한 거예요 경복궁이 점령 당해서 그럼 일본의 요구대로 일본이 하라고 했으면 일본의 영향력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일본이 시킨 대로 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 갑오개혁에서 일본의 영향력 조금 조금이나 합시다 조금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내용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이 포함된 개혁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일본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다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친일 내각이 들어가 있었겠지 일본사람들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거 시험이 무조건 나온다 이거 시험이 무조건 나온다 궁극기무처라는 걸 만들게 돼요 궁극기무처 그러니까 궁극기무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초정부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초정부적인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좀 보면 계속해서 볼게요 첫 번째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걸 볼게요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개국 그 다음에 팔아무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 이것도 어쩌다 거의 안 나오고 경무청 실시 이것도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한 곳에서 감당하는데 그게 탁지아문 그 다음에 조세금낙파 도량형통일 지금 제가 책에 있는 걸 읽고 있는 겁니다 은본이제 뭐 이런 거 세금은 은으로 내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공사노비제 폐지 선생님 지금 1차 갑오개혁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만 해라 공사노비제 폐지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럼 공사노비제 폐지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조선 역사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역사에서 이제 노비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사노비제도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말 나온게 말합시다 공노비 폐지는 공노비를 풀어준 사람은 순조죠 노비제도 전체가 없어진 거는 이제 1차 갑오개혁이요 2차 갑오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비제 폐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볼게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청해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청해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학생들 간단히 얘기할게요 청해전쟁은 그냥 일본이 청나라로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있겠냐 완전히 그냥 가볍게 이겼지 그냥 깨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맺어지는 조약이 이제 시모노 새끼 조약 욕 같은 거죠 시모노 새끼 이 시모노 새끼 조약은 시모노 새끼라는 조약이 그 동네가 있어요 제발 무슨 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모노 새끼란 데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모노 새끼 조약이에요 자 지금 왕이 잡혀 있어요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일본한테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왕을 구하러 가야 돼 그게 2차 동왕놈비운동이요 자 학생들 요 그림 좀 봐주세요 여기 궁극기 김부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래요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넘어가서 자 2차 가 보게요 아 2차 통합욕놈비운동 자 2차 통합욕놈비운동 북적하고 남접이 집결을 합니다 북적에는 성병이 남접에는 전봉준 이런 사람들 이제 모입니다 모여서 뭘 하냐면 반외세를 주장합니다 반외세라는 건 뭐냐면 일본을 물리치자 그리고 동시에 얘네들이 어디서 모인 곳이 어디냐면 내가 알기로 논산이에요 논산에서 모여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논산에 관촉사 미륵보사 입상 있죠 거기에 모여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과 정부군이 연합을 해서 이제 동학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때 동학이 간 병사 숫자가 내가 알기로 4만명인가 5만명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가 가게 돼요 근데 일본군하고 정부군은 이때 당시 얼마 몇 명 있었냐면 3천명 4천명 밖에 없었는데 그 일본이 이기게 돼요 왜 이기게 되냐 이때 일본은 무장을 하고 있던 총이 중요한데 이 총이 바로 지난 시간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던 일본식 스나이퍼 소총이에요 그래서 이게 탄창이 들어가 가지고 총을 쏘기 때문에 이게 누워사가 되는 거예요 누워서 총을 쏘니까 우리 정부 우금치 나는게 언덕이에요 언덕에서 이렇게 밑으로 총을 쏘니까 이제 우리는 올라가다가 이미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첫번째 전투를 이겼는데 그래서 일본이 첫번째 전투에서 지고 아 얘네들은 총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산에 가서 위에서 쏘자 해가지고 우금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금치로 가서 그때 이제 우금치 1차 전투죠 동학으로 따지면 2차 전투인데 그 전투 때 4천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동학 농민운동 때 한 2만명 가까이 죽은 거지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을 이제 또 잡아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이렇게 벽집을 세워 가지고 머리에 불 붙여서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 동학의 영역이 이만큼이었는데 자 여기서 질문 안 할게요 이 동학의 영역이 이제 뭐가 뭘 설치한다고 직강소를 설치한다고 직강소 근데 학생들 잠시만 얘기할게 있는데 동학은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왕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동학이 일어난 거예요 왕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 여러 군데 중에 한 곳이 어디냐 이 함경도 지역에서 이제 누가 일어났냐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김구 선생님이 이때 동학이었거든 그래서 김창수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동학 농민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김창수를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 안중근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요렇게 정부군한테 밀렸고 마지막 이제 학생들 우금치 전투가 동학의 끝이라고 아는데 우금치 전투가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이 전봉준 선생님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 선생님이 이때 일본군한테 잡혀가지고 뚜드려 맞아가지고 이게 하반신 마비가 오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동학이 패배하게 되고 전봉준이 이제 사용을 나가는데 이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이때 다시 예를 이 전봉준한테 너는 사형 이렇게 선고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조병갑이에요 조병갑 참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살아남은 동학들은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눠지는데 살아남은 동학은 이제 활빈당이라는 조직을 이끌게 되고 그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의병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화폐 좀 잠시 볼까 그 다음에 자 요거 제2차 가보게요 자 2차 가보게요 자 2차 가보게요 이제 일본이 청나라를 거의 이기고 있을 때 그러면 이러면 어떤 누구의 영향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의 영향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의 영향력이 높아졌다 그래서 일본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정부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친일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친일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 친일 내각의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박영용이에요 박영용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뭘 하냐 이제 어 연립 내각을 구성 박영용 김홍집이라는 사람과 같이 연립 두 개의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연립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실을 축소한다 책으로 볼게요 왕실을 축소한다 그 다음 8암문 밑에 7부를 둔다 요거시면 나오지 전국을 23도 전국을 823도로 개편한다 어떻게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도네요 어 3부로 계속해야 한다 뭐 재미있게 해줄까 23부로 개편할 때 이제 마산부라는게 처음 나옵니다 3부로 개편한다 그 다음에 군사 시위대 하고 뭐 이런걸 있다 시위대 하고 훈련군을 만들고 뭐 경제 뭐 이런거 있는데 경제는 시험에서 안나오고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지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게 된다 선생님 솔직히 1차가 보기에요 2차가 보기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만 해라 궁극기무처하고 공사노비제 폐지 교육입국조서 아참 학생들 궁극기무처 때 대표자가 누구냐면 김홍집입니다 여기 김홍집 또 나오지 그래서 학생들 중에 그런 집만 한 학생이 있더라 선생님 김홍집은 급진계약파에요 온건계약파에요 나도 몰라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쩔 때는 급진이고 어떨 때는 온건이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느낀 김홍집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해지 않고 우리나라가 개화만 될 수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는데 이 발표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학교가 시험에 나오는 거에요 그게 바로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돼요 이 순서를 학생들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순서를 그러니까 동학하고 가보개혁을 공부하는 방법은 동학은 순서가 중요하고 가보개혁은 공사노비패지 교육입국조서 그것만 외우면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봉준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이게 있어요 녹두라고 있는데 이 녹두라는 뜻이 뭐냐면 당시 전라도에서 녹두를 재배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봉준 선생님이 키가 작아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봉준 선생님이 별명이 녹두장군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동학을 다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가 지금 뭐야 아간파천밖에 못하겠는데 자 이것도 복습을 해줘야 돼서 자 그럼 학생들 지금 뭐 할 거냐 하면은 어 잠시 쉬었다가 5시 15분에 제가 드라마 분석을 좀 하면서 여러분하고 조선시대 근대사 이렇게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가지 틀어 줄 테니까 이걸 잘 들으세요 알겠죠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